예수의 의미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 우리가 소변을 앉아서 보도를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. 스스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 첫 번째 조건은 자기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야 한다. 다른 사람이 보는 노출된 공간에서 그렇게 서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. 서서 소변을 볼 때 또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소변을 볼 때 또는 보고 난 소변을 보면서 소변을 볼 때 파편이 다른 지저분한 파편이 그 소변을 위해서 파편이 자기 쪽으로 향하지 않게 자기 몸이나 옷에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